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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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벽 너머에서 젖었나봐요 설큐가 그지 같구만 아아... 이런... 내가 죽여가지고 아아... 아 뭐 다 죽여만 그냥... 아니! 아 이거 문 들어갔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멸치특님 안녕하세요? 아 이게 왜 맞아 진심으로... 아아... 3업! 와아... 잠깐만 가지마세요! 으어어어어! 내꺼 잠깐만요 설마 어허허허 이러지마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 아까 요시가 있었는데 잠깐만 쿠파야 대기 잘가 야 이 꽁맵을 이걸 목숨을 두개밖에 못늘리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 손해야 맵선택 잘못해가지고 목숨 세개 날려가지고 아 여론 좋은 맵을 팔로우 감사합니다 깰수가 없네 B스위치 갑자기 처지지만 않으면 괜찮긴 한데 갑자기 처질까봐 그게 좀 무섭네요 안전쟁 이러면 내가 직접 밟을 일은 별로 없어지는데 갑자기 돌이 쳐진다던가 이것이 바로 안전쟁이다 사실상 여기선 P수위치 쳐도 되는거 아니야? 위에서 안좋은게 떨어지네?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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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일단 사라구요 뭐 안좋은게 날라올거같은데 비스위치 그만 와라 그만 와라 목숨이 안낼 각인데? 게임이 끝났는데요 목숨이 안낼잖아 아아 동전을 먹는거보다 워너비 낫긴하지 에이 아니 동전 먹어봐야 결국에 워너비 안될각이라 30개 이상 노네임 오토스크롤의 좋아요가 단 하나 하나 주자 하나 주 굳이 여기 콩나무가 있는 이유가 뭘까 아아 이거 과연 이 들어간 선택에 과연 괜찮을까요? 너네 못뿌리는데 어허허허허허허 완전 저격수들 아닌가 젠장 진심인가? 설마 해머 브루한테 있었나요? 설마 해머 브루한테 있었나요? 뭔가 되게 망한 느낌이죠? 프로펠러도 없고 상당히 망한 느낌인데 이거 상당히 망한 느낌인데 이거 아 아 제발 아니 미끄러워 아 굳이 근데 열수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맵이 이상한데? 맵이 이상한데 이거? 잠깐만요 맵이 좀 이상한데? 일단 프로펠러 먹고 안전하게 한번 해볼까? 맵이 좀 이상해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제발 제발 아흐 헤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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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거기에 왜 까시가 아하 아니아 진짜 왜그러세요 아 좋지가 않네 와 너무 많은데 진짜로 어디까지 가 제발 아 파밍하고 싶었으나 스킵은 땅에서요 제가 바닥에 있을 때 끝났스 아 이럴 없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줄은 수준은 아니지 않아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줄긴 했죠 이득 봤죠 이득 하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40 목숨이었다고 쉽시다 지금 37인데 왜 이렇게 줄었냐는 말이랑 좀 안 맞지 않을까 홀로 감사하구요 안녕하세요 맵의 이 정보를 알 수가 없네 이거 퍼클맵이라서 제가 최대 많이 갔던 게 46인가 아무튼 뭐 그거에 비하면 좀 많이 줄긴 했는데 다시 올라갈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킹덤님도 안녕하시구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아이템 되게 넉넉하네 네 라스리스님 알겠어요 지금 들어가면 3억 오케이 나이스 네 일단 다시 40 목숨 복구했구요 일단은 아 45를 목표로 오늘 달려보겠습니다 점점 올라가야죠 결국에는 99까지 한번 가봐야겠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3분 27초 좋아요는 하나 여기서 고양이 주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겠 호호 그럴리가 있었어요 굳이 이 신발을 타야되나 아냐아냐 신발이 아니라 차 굳이 너 왜 갇혀 있니 키 주나 했네요 원래 지금 차 타고 축축 가란 얘긴데 안전하게 벽 타고 차 소리가 또 들려 아이고 잘 가시구요 고양이를 또 주네 잠깐만 이 오른쪽이 뚫려있는 것 같은데 아 막혔네 계속 차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차 타고 가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아 이거 근데 이번에는 좀 망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하네 그러나 대시와 함께라면 오휴 잘하는 복수는 늘릴 각인데 이거 어디로 가야되냐 근데 이거 죽이지는 않죠 오케이 아잇 동전 이인섬님 안녕하세요 혹시 너 키가 있니 키 는 없고 또 뭐야 아까 그쪽이 아니네 아허허허 아허허허엉 아 네 잘 다녀오시구요 하아 이걸 죽다니 진짜 어 오른쪽에 게임이 끝나는데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안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요게 바로 게임 끝나는 거죠 아 아깝네 목숨 이야 3개 내릴 뻔 했는데 하나 2개 내렸습니다 오늘 맵선택 좋은데 맵이 잘 걸려 처음에 새 목숨 까인 건 안좋았지만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와우 127명 되게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를 했군요 고양이지 되게 많이 플레이했는데 좋아요가 4개 그 나름 짜자오 3마리 진심인가 보이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어 인맵 올라가곤 있어요 지금 올라가곤 있는데 뭐 보이는 게 없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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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좋지 않아? 어디로 갈거니? 친구야 어떻게 움직일거야? 어쩌자고 올라가 잘못 탔다 잘못 탔어 와우 진심인가 하이요 아 좀 좀 좀 좀 그만해봐 좀 무섭네 이거 지나가기 무서워요 너 좀 죽어볼래 그냥? 아아아아 진심 망한가? 왜 또 스네이크인가? 언제까지 갈거에요? 그 와중에 고양이 규파가 있네 어어 이러지마요 이야아 지지각 야 센스있게 히든으로 원업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아아아아 나이스 아 이걸 극복하네 이걸 극복하네요 위험했는데 길을 막아버리네 길을 막아버리네? 차라라리 점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 점프할 수 있어 흫흫흫흫흫흫흫흫 술부 스ㅎ으으으으으으으으으을 흐아아아 bagai 호 reviews 아오우 어 진심 맵 Sega 맵에서 좀 길다잉 대포 Oi 대폭? 게임 끝날 것 같은데? 할만한 것 같죠? 처음에 군바가 좀 조금 무섭긴 하네 그다 제발 좀 잡아줘라 아 진짜 아 동전 아홉 개라니 아 이걸 본전치기 하네 진심 아 이건 이득 보는 각이었는데 괜찮습니다 본전치기를 하나 깬 것만 해도 괜찮아 어려움 제가 지금 백근하는 상탠데 스킵 별로 안했거든요 어려움은 사실 노스킵으로도 할만하긴 하더라고 오늘은 뭐 할지 모르겠다고 끝나면은 자동을 알게 된다고 와우 8분? 잠깐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잠깐만 잠깐만 아우 아니 잠깐만 이거 굳이 근데 철점프가 필요가 없는데? 네 세이브하고부터는 시간이 누적이라 몇번을 죽었다 라는 얘기죠 아니 이거 그냥 올라가도 돼 이게 저 튜브 타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아 뭐지?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고? 뭔가 이상한데? 왠 키 가보자 가보자 아 여기 있네요 잠깐만 이러면 내가 직접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와야겠네? 여기서 피점프를 실패하면 끝이니까 아아아아 너무 세요 크레인이 자꾸 놔 어 예 너무 높게 뜨니까 크레인이 견뎌내질 못해 이러면은 마지막 꼬리 날때 여기서 또 퍼즈 신공 가야겠죠? 아 이거 요즘 성공률이 안좋아 아 차라리 불꽃일때 하는게 나을것 같다고 어키 어키 본전 이 친구 근데 이거 열쇠를 못찾았나요? 처음에 깼던 친구는? 신기록 채웠던 친구 다섯명이 했는데 깬사람이 없어엏 다섯명이 했는데 깬사람이 없어엏 스톱 오마이 갓 10일만에 퇴원했습니다 역시 집이 좋네요 퇴원이요? 어이 잠시만 건강이 제일 우선이죠 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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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깨면 이득인데 이거 불안하다 어엉 어엉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한 칸짜리 차라리 안되던데 완전 이득 뭐야 결국 근데 내가 널 꼭 잡아야할까? 내가 널 꼭 잡아야할까? 아니 금방 끝날거 같아요 저는 다 끝난거 아닌가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아무리 고양이라지만 조금 무섭긴 하다잉 차라리 멀리뛰기랄까? 아 근데 멀리뛰기 했다가 착지가 안되면 어떡하지? 아 그니까 저도 지금 벽을 기우고 싶은데 이게 고양이가 올라가니까 아하 이제 부끄럽게 아하... 아하... 꼴대가 보이는데 진심인가 이거? 아... 아... 진짜... 상당히 어이가 없네요. 그 와중에 기록도 안좋아 제가 38목숨을 시작했거든요? 다시 38이 돼야겠죠? 최선이에요 그게 진짜 과감하게 한번 해볼까? 진짜로? 근데 왠지 새 목숨이 안낼 것 같다 이거 뭐 나오는데? 잠깐 확인좀 하자 아니 왜! 와... 와... 나 진짜 왜 떨어졌지? 일단 살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진심 이건 완전 망한거였는데 방금 아니 왜 떨어져? 원업? 파워를 잡고 싶지만 잡을 수가 없다 아하하하... 크지가 않네 진짜 들어가야돼? 이거 안들어가서 설마 망한건가요? 네네... 미드야 안되구요 아니 근데 여기서 스킵이 가능하니까 뭐 괜찮긴 한데... kind of 예이 이게 바로 꼼수다 예쓰 딱 3업 예쓰 오케이 결국 결국 38을 시작해서 38을 끝나네요 네 이 미국친구랑 중국친구가 안올라와요